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알쏭달쏭 퀴즈. 이거 증여야 아니냐? 하는 편을 가지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지산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수용품 같은 경우. 만약에 신부가 거액을 들여가지고 혼수용품을 가지고서 결혼을 했다. 그랬을 때 과연 친정부모가 증여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수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지원했다. 부모님이. 그랬을 때는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증여지산입니다만은. 그 혼수용품이 좀 정도를 지나쳤다 이거죠. 호화사치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혼수용품으로 줬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지원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지산 전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받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와 비슷한 금품들은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념품을 받았다든가 축하금, 부의금, 예를 들어서 부조금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축하금 아니면 사망에 따른 조의금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비과세가 되지만 그 금액에 한도가 좀 있습니다. 한도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지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한다면 비과세로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결혼식에 축하금을 내는 경우에요. 신랑 측에 손님이 있고 하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하객이 있는데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랑 측에서 받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보면 신랑 쪽에 어떤 자산이고 미래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재산인데 부모님권을 받았다. 그랬을 땐 증여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혼수용품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물품들은 비과세 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을 상당히 100만원 미만인데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 되겠죠. 잘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주택근로자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주택가액의 5% 이하로 받는다든가 증여를 받는다든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전세가액의 10% 이내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소액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불우이웃을 돕는다.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서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물품들 그런 것들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과세의 증여재산을 또 알아볼까요? 교육비나 생활비 이것은요 비과세가 맞습니다만 반드시 부양 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일 경우에 가능하다. 내가 만약에 자식하고 살면서 부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하고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그랬을 때는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넘쳐나가지고 그 돈으로 아들이 그 돈으로 예적금을 가입하고 주식과 토지를 사서 투자를 하고 주택이나 이런 데 매입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만큼은 통상적인 교육비와 생활비를 넘어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자식이 돈을 벌고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면 그것은 증여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5억 원인데 거기에 보증금이나 대출이 4억 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채무를 끼우고서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무 부분은 양도세를 물고 그 다음에 채무 부분이 아닌 것은 증여로 간주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택가액은 5억 원인데 채무가 6억 원이에요. 채무를 더 얹어줬죠. 그렇게 되면 증여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증여자의 채무가 6억 원인데 주택가액은 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수중자가 그걸 받았다 이거죠. 채무를 초과해서 인수받았잖아요. 그러면 수중자가 오히려 1억 원을 더 떠안게 되죠. 그래서 1억 원을 떠안아서 갚게 되다 보니까 수중자가 증여자한테 증여한 형식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초과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수중자가 증여인한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느 때 일어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요새 팔리는 게 만약에 7억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서 7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8, 9억 됐는데 요 근래 7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이 만약에 6억이고 대출금이 2억이 낀 경우도 있겠죠. 그럼 채무가 8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매매사례가액이 7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7억으로 증여신고를 했는데 채무는 8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수중인이 증여자한테 증여한 형식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증여자의 채무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증금이나 대출을 아버지가 직접 받았어요. 그거를 자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증여인의 채무를 수중인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무 인수. 이럴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그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비록 채무지만 아버지의 직접적인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랬을 때는 부담부 증여가 절대 아닙니다. 일반 증여고요.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되고 아버지는 별도로 제3자랑 그 관계는 별도의 관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혼했을 때 위자료 받았을 때 이거 증여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 위자료로 주는 것은요.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위자료가 부동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줬는데 증여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부동산을 위자료 줬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 아내가 만약에 받았다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아내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또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 기산해서 나중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비과세 혜택을 거기서부터 기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주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일이 바로 최초 취득일로 인정해서 다시 기산하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이 분할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반을 쪼개서 아내한테 줬다. 이랬을 때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부의 재산인데 형식적으로 남편한테 다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공을 판단해서 아내의 공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할을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 원래 아내의 재산이었다. 하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거냐. 위자료 같은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취득일이 되겠지만 새로운 취득일이죠. 하지만 재산 분할 청구권은 원래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많이 줬다면 남편이 최초에 취득했던 그 시기 있죠. 그날 과거 시점에 공동으로 취득한 거를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취득한 날로 기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양도세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서 재산을 분할한다는 점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정상적인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면 좋겠죠. 만약에 국적이 상실된 배우자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여쭤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배우자라고 하는 건 국적과 관계없이 사망과 이혼을 해야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망과 이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적 상실이잖아요. 아직까지 배우자로서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송달송 증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